서울 내 도시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사업주체 간 갈등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시공사와 조합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각종 이권을 놓고도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지방자치단체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사업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은 물론 조합과 조합,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조합에 공사비를 기존 2조 6,363억 원에서 4조 775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현대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이유는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 때문입니다. 이에 평당 공사비가 829만 원에 이르자 조합 측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사비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합 간 갈등으로 인해 공사장의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조합과 조합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조합 수뇌부 공백으로 공사가 한 달 넘게 중단됐습니다. 조합장의 직무 정지와 직무대행 체제를 놓고 법적인 다툼이 이어지면서 공사 재개 시점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조합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 2구역 조합은 서대문구청과 이른바 1 플러스 1 주택 공급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초과주택에 대해 조합 측은 사업성이 높은 일반 분양가 90% 안을, 서대문구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 공급안을 주장하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공사비로 인해 갈등을 빚는 사업장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조합원의 운영비 부담 상승은 물론 해당 지역의 사회 문제로도 퍼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내려오겠습니다. 약속원과 이신사의 사회 문제로도 퍼질 우려가 존재합니다.